돌립니다. 오늘 찬양도 믿음으로 걷는다. 또 오늘 말씀 다 한 거예요.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는데 아니 이게 나중 가서 보니까 이가 빨리 썩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집 드나들듯이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썩은 이를 뽑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날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 보고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나 드냐고 이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시간은 그럼 얼마나 걸리냐 이러니까 1, 2분 하면 뽑지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 2분에 이빨 하나 뽑고 2만 원 받으면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이 걸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 30분 동안 천천히 뽑죠. 이 치과에 얼마나 겁나는데 1, 2분에 빨리 뽑아주면 감사하지 3, 40분 계속 이를 지고 흔들면 그렇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차 싶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진리더랍니다. 길게 고생하고 2만 원 주면 감사하고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2만 원 주면 아깝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려운 병으로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금을 한 것은 본 적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늘 입원하고 고생했는데 나는 입원도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금 드린 사람은 잘못 봤어요.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순탄한 길을 걸을 때 더 감사하며 잘 가꾸고 사는 지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런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복을 이뤄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평상시에 건강할 때 감기 안 걸리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 보거나 아내님 간절 아픈 사람 죽고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축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축구하러 가서도요 감사할 때 하고 그냥 내가 욕심을 내서 내 마음대로 뛸 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도 양 발톱 한 번씩 다 빠져봤거든요. 발톱 빠질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발톱 안 빠지고 잘 자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 정말 달라요. 그냥 좀 못 차도 마음속에 나는 운동하러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럴 때는요 입에서 욕도 나오고 아주 사납습니다. 축구장에도 목사님들도 아주 욕을 잘해요. 축구장에서는 아마 현덕은 주사님은 잘 알고요. 같이 좀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지만은 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면 이 나이 때 아직까지 차고 있어도 감사하다.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저보다 한 열 살 많은 형님도 강원도 분인데 오창선 목사님인데 그분도 거의 이제 60이 다 돼 7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도 차요. 그럼 조금 못 차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예전에는 몸이 단단하고 정말 잘 찼는데 좀 못 차요. 그러면 이렇게 욕하려고 하다가도 입을 깨물고 와 저 나이에 저렇게 차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상학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65세부터인가 8세부터인가요? 5세부터죠. 그때부터 못 차기 시작했어요. 억 억 두 번 하더니 그만 끝나고 억 한 번은 해가지고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골키파나 하시라고 골키파나 했더니 공을 이렇게 잡으러 뛰더니 억 이러더니 보면 아 이제는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걷는 것만 해요. 걷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모르는 일이에요. 저렇게 건강하시고 이런데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요. 나를 위해서 축구는 혼자 못 차거든요. 재미가 없어 못 차요. 그래서 나를 위해 23명이 같이 뛰어 22명, 21명이 뛰어주는 거예요. 21명, 11명씩 차요. 우리는 12명씩 차니까 23명이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신앙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객사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1년에 1년 1년에 154만 명이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곤충에게 인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곤충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씩 있다고 그래요. 곤충에게 어떻게 잘못. 여러분 귀에도요. 곤충이 훅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한정합니다. 그러면 아주 신기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귀, 이명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귀에 이렇게 어떤 이명이나 아니면 균형, 귀에 뭔가 균형추가 있는데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지럽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안 맞춰질 때는 아주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늘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포리카 아시아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3천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일로 없이 한 달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한 평생이라고 일생이라고 하는데 평생의 삶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연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감동을 우리가 받아요. 나도 야 나도 아버지가 처음 돼 보는 거라 시행착오가 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바르게 살아야 되죠. 한 번 있는 걸 핑계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나도 할아버지가 처음 돼 보는 일이라 쉽지 않다.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되죠.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별일 없이 옛날에 다리 안 아플 때 살던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일상에 별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별일 없이 사는 건 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일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 일을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달리 원망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더 나빠지거든. 속상해하고 그런다고 일이 풀리면 속상해하지. 그런다고 술 먹는다고 일이 잘 풀리면 술 많이 드시면 되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왜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지금 북한 공산당에 태어나지 않고 내가 왜 아니면 러시아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에 있냐 말이에요. 여기 유럽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왜 대한민국에 있느냐 또 내가 왜 그때 있지 않고 지금 있는가 이조시대에 살수도 이조시대에 여러분 여자들 태어났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것도 대감집에 태어나면 좀 낫지만 그냥 아무나 태어나봐요 무수리로 태어나봐요 어떻게 그게 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냉장고 세탁기가 있어도 원망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그때 있지 않고 지금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파스칼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전율과 공포를 느끼는 정말로 삶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아는 거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 파스칼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철저한 기독신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문제없을 때 더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싸움터로 생각하면 막 열심히 싸워야지 열심히 내가 버텨야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터로 생각하고 죽으라고 일하면 된다 인생은 그러면 된다 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놀이터요 잔치집으로 소풍같은 삶이다 천상병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소풍같은 삶 잘 살고 나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풍 온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소나나기처럼 추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와 함께 놀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양은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멍에 매고 쟁이 짊어지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독사처럼 독도 없고 들이받을 뿔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누구도 미워하지 못해요 원수를 산거나 해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이 들이받고 산다면 그건 염소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푸른 초장에서 쉬고 노는 논의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쉬고 논의는 게 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영상을 알아봤는데 5년 털을 못 갖고 양은 털도 자기가 못 깎아요 자기 친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요 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붙여준 거예요 사람이 털을 깎아줘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털이 1년 못 깎고 2년째 되고 이러다가요 털이 너무 이렇게 궁뎅이 자면 똥을 못 놓아가지고 변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죽는 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이 5년간 못 깎아가지고 털이 많아더라고요 그걸 털을 깎는데 한 두 시간 걸리더라면 정말 너무 오래 걸리면서 털을 깎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봤어요 양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서 잘 돌봐줘야 살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랬어요 나의 사자다 나의 일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의 소다 너희는 열심히 일하는 소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너희는 양이다 양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도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목초인지 독초인지 구분도 못한다 그래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해줘야 돌아온다 그래요 안 그러면 못 돌아온다 그래요 걔는 십리 백리 갖다 놔도 찾아오잖아요 소도 말도 집을 잘 찾아온다 그래요 벌이란 놈은 눈을 떼어내도 감각으로 자기 집을 찾는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완전 길치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하고 완전 길치 뭐 또 길 잘한다고 또 이렇게 나는 양 아닐세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비유로 그러니 미련한 동물이 팔레스타인 산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계곡은 험하고 또 산은 험하고 계곡의 물은 금유고 또 사자 늑대 곰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양에게는 반드시 돌보고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는 양을 어떻게 보호하냐 우선 길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모르는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첫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된다 먹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먹도록 합니다 독초와 목초를 구별해 주는 거죠 양들은 가파른 곳이나 돌이 많아 목하는 곳이 있으면 엉덩이를 떠밀어 주기도 하고 또 정이 약하거나 어리면 이 개울가를 건널 때 목자가 번쩍 들어서 개울가를 건너줍니다 길을 잘못 들어 가시던 불에 허우적거려 있을 땐 가시를 걷어내고 따뜻한 우리로 눕혀주는 일이 목자의 일입니다 사나운 일이 때나 도적대가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목자 곁에서 살아가는 양은 이 세상을 싸움터로 알고 아니면 일터로 알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저 목자의 보호 아래 목자와 함께 목자의 품 안에서 노는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양은 운명적으로다가 이 땅을 소풍처럼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 인생이야 양생 어차피 다른 능력이 없고 목자의 보호만 필요한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이것이 대전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대전제요 양의 모습입니다 양에게는 오직 목자만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목자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양이니까 주님이 있으면 내게 주님이 내게 있는 것이 사실은 늘 있어요 있는데 있는 것을 믿고 살면 다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다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아니더래요 왜 불안하고 걱정되느냐 믿음이 없어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은 늘 있었다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었는데 오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놓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다 해결해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보면 같이 한번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주님께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무조건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소풍같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소풍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삶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배고픈 양은 절대로 눕지는 않는다 그래요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에 안식할 수 없어요 악의는 평안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내게 평강이 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평강이 왔다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신령한 양식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안식이 있고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도 안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왜 그 삶을 누리지 못할까 3재로 보면 그 해답이나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문제만 풀라고 문제만 풀어지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지 않아요 어려움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첫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랬으니까 영혼을 소생시켜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저께도 우리 형님 생일이라 생일이라 이렇게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애기가 있어요 그 조카 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5만 원을 줬어요 1분을 못 갖고 있죠 1분을 왜냐하면 떨어뜨리고 잃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없어요 빨리 이렇게 받은 척하고 있다가 빨리 부모가 딱 챙겨야 어린아이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린아이면 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앙은 매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큰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럴 그럴 리는 없어요 내게 큰 것이 안 온다면 아직 내가 신앙이 어린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이름에 먹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고통스럽다고 두 가지 명심하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이 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뭘 하는가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해요 매일 일어나고 이번에 95세 대신 우리 우리 동료 축구하는 동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 95세 되신 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두 시간은 기도와 말씀과 이걸 꼭 한대요 큐티가 무조건 한대요 그날 따라 한 시간만 하더래요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톡 밖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저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저 오늘 천국에 가면 이건 아니고 저 천국에 갑니다 이걸 한 몇 번 외치더래요 하나님 저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날 한 낮 한 시쯤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모시고 갔대요 45분만에 돌아가셨대요 아 얼마나 9988 234 아니에요 9988 45분 99세가 88하다 45분만에 가셔야 돼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231 234 그것도 힘들어요 기도를 많이 그래 그 목사님 고백하기를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자기 가실날을 아시더라 이래더라고 그날 특이한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외할머니도 우리 어머니 품 안에서 가실날을 아시고 가셨다 하더라 어머니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 어머니 품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자기 이름에 먹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로 무서운 일을 당하고 위험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풀을 뜯다 코를 다치기도 하고 초장을 넘어가다가 또 물가를 넘어가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맞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자로 보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 안심시키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 일을 해 주기 때문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팡이를 갈 때는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갈 때 지팡이 막대기는 악한 사단이 올 때 그 적군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쳐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고백이 그 삶 가운데 5절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줬다 이거 밥상을 이야기하는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밥상을 이야기하는 원수 앞에 밥 먹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담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담대하고 원수는 용서해 버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신경 쓸 거 다 쓰고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늘 그렇게 살면 그건 그냥 그쪽으로 버려두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두세요 왜 내가 신경을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맡겨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성령 추만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성령 추만할 때 내 잔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들어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네가 맡다 선포해 줄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결론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사람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이 되었으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았으나 위로받을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가련한 인생이죠 해변가에 조그만 과원이 하나 있었어요 낮이 되면 마을 아이들과 과원 아이들이 해변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고 땅뼈기 게임을 합니다 한 웅큼이라도 더 뺏어보려고 한 뼘이라도 더 뺏어보려고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해요 그러다가 해가 서산해지고 나면 부모들이 와서 다 아이들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켠에서 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없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뼘이라도 더 뺏어보겠다고 아웅다웅 싸웅하다 싸우다가 내 인생에 땅거미가 내려지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죽고 나면 다 누구 것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 것이 돼가지고 자식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준다고 해서 자식이 그거 가지고 잘 살까 더 복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집은 분명히 있는가 나는 저 천국의 상급을 쌓도록 노력했던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은 다투고 싸우며 투쟁하며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소풍 온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쉬고 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고 주님 허락하시지 않는 만큼 살고 오늘 여기 정광열 안수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구미 시민교회 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처가 부목사 사모가 이렇게 구역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양계영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사님 대구 가서 근사님 되시고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가시고 그리고 우리 정광열 집사님은 명인이에요 음식의 명인 장인 그 명인 자격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죽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나중은 이제 한번 내가 마스크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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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절 그때 여기 또 이렇게 지금 쿠팡 쪽에서 이렇게 지금 일하시게 됐다고 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살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맡기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다음 주 추석 감사주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중의 봉인 줄로 알아야 돼요 감사할 데가 없는 곳 기도할 데가 없는 사람 너무 불행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고 감사로 충분히 나타내시고 매일매일 누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